안녕하세요 여러분 티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민의 여섯번째 펜하트 중 입술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입술은 제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이 없었는데요 입술과 코 영상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코는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눈코입 중 코가 제일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입술의 진행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얼굴 피부 표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h를 사용해서 윤곽과 음영을 그려주고요 입술의 결에 맞춰서 주름을 그려줍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주름들은 좀 더 진하게 그려줍니다 같은 h 연필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진하게 톤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주는데요 블렌딩 하는 순서는 저도 그때그때 다 달라요 연필로 한번 그려준 다음 바로 블렌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필로 여러 차례 더 칠을 한 다음 블렌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서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핑크색 브러쉬로 진하게 음영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브러쉬에 이미 묻어 있는 연필 가루의 양이 있기 때문에 연필로 따로 덧칠하지 않고 바로 브러쉬로 톤을 올리는 거예요 제 영상들 보시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따로 흑인 가루를 구입해서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간혹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느 정도 음영의 표현이 끝나면 입비를 사용해서 주름과 제일 진한 부분의 음영을 표현해 줍니다 그런 다음 블렌딩을 하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표현해 줘요 말과 영상으로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직접 해보시는 거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대충 감을 잡으신 다음에 꼭 직접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남은 영상도 즐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비의 팬아트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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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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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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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in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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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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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